We are like, tell you the truth 여기 정말 좋네요 캐슬은 좋죠 여기 사는 사람들이 문제지 우주 엄마 피크닉 나왔으니까 군밤 같이 깨드실래요? 아저씨 그것 좀 빌려주시겠어요? 이건 좀 아니지 싶네요 에밀 졸라 아세요? 이것들이 에밀 졸라요 자꾸 춤 가르쳐달라고 저처럼 무한 사람이 무슨 춤을 추겠어요 아, 근데 우주는 어쩜 저렇게 춤을 잘 춰요 무슨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는 거 아니에요? 우리 우주는 지가 원해서 동네 헬스장에서 하는 에어로빅 정도는 시켰어도 다른 건 전혀 안 시켰거든요 누굴 닮았나 몰라요 토끼춤도 저렇게 잘 추고 히비리디비리 힙합도 잘 추거든요 아휴, 그리와드 아휴, 그리와드